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첫 전북 7시 뉴스 시작합니다. KBS 전주방송 총국은 올해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뉴스, 통합의 가치를 전달하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기대와 각오가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한때 가동을 멈추고 6년 만에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인데요. 서윤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트지하는 이른 새벽. 조선소는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혹독한 추위 속에 직원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바라는 건 조선소의 중단 없는 재가동입니다. 15년 전 전북에 둥지를 튼 군산조선소는 한때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전체 제조원 매출의 10분의 1을 웃돌며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불황으로 6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조선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재가동을 이뤄냈습니다. 군산조선소에선 올해부터 한 해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합니다. 대형 선박을 5척까지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2천억 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록 생산을 넘어 선박을 건조하는 완전한 재가동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 속에 올해 말까지 5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일손 부족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